무심히 던진 말 그렇게 힘들었나 지금은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나 돌아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여지네 몇 번이고 생각해도 그렇게 그냥 갈 수 있나 안타까운 이 마음을 나 혼자 갈래 보내 이제는 돌아와요 그 말은 오해라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시작해요 빠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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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